아... 밥 매끄나, 이 자식아. 알았어. 총 넣었다가 어디다가 쓰는 거야? 야, 가자. 탈주범 신창수야. 뭐? 신창수야. 굳이 울리도 안 안되어. 물이 울리도 안 되겠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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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이미 그 강에서 죽었어야 하는 운명이었나 봅니다. 난 나 킹 온 해본드 스포. 난 나 킹 온 해본드 스포. 이 녀석! 왜 이러내대? 남들게 내버려서! 남들게 내버려나! 내가 죽였다. 내가 죽였다. 내가 죽였다. 낙 낙 낙 낙キング on heaven star. 낙 낙 낙キング on heaven star. 안녕하세요. 부명우입니다. 제 전화는 밧데리가 다 됐거나 제가 통화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. 삐 소리가 나면 용보를 말씀해주세요. 연락드리겠습니다. 삐 통화가 되지 않는 지역 교진님. 지금 이리와. 지금 당장 이리와. 아냐. 내가 갈게. 나도. 나도 네 옆으로 갈게. 아줌마 아줌마. 아줌마.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? 알아서 뭐하게. 그리고 나 아줌마 아니야. 너네들은 촉발은 모르니? 사살하려고 그러는 거죠. 뛰어내려서. 아줌마 아니랜다. 배고프니까 돈 좀 달라고 그래. 아 뭐 돈이야. 똑발리게 거짓 아니고. 거짓이. 아줌마. 아니. 누나. 우리. 가출 소년들인데요. 이왕 죽는 거. 돈 좀 주고 가세요. 죽는 거는 안 말릴게요. 뭐? 5만 원만. 너네들은 분위기 파악도 못하니? 아니면 카드도 되거든요. 어차피 죽으면 안 갚아가 되니까. 너네들 참 대단하다. 진짜 나 열받게 할래? 왜 또. 화났나봐. 아 진짜 배고프다. 돈 좀 달라고. 야. 너네들 할 말 있으면 일로 와서 얘기해. 비급하게 소금대지 말고. 아 씨. 아 이 왕 죽는 거 돈 좀 주고 죽어라. 떨어지면 대가리도 파괴지고 내장도 뛰어나올 텐데. 만 원도 괜찮다. 아니면 몸을 줘도 좋다. 뭐 죽어서 없어질 거 아끼고 죽으면 뭐하냐. 한 번.